달리기 달리기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으쌰으쌰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받고 더 많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아서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에너리즘이 왔던 시기였는데 이번 마라톤을 통해서 극복을 해보고 싶었고 머리를 비우고 언젠간 끝난다 끝난다 이 생각만 가지고 뛰었던 것 같아요 제 2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리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는 스스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서 계속 도전해 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저는 날씨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전국에서 전국에서 전국을 하고 싶어요.